일자로 그냥 톡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기본 슬랙스 핏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 편안하게 받쳐서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거기다 밑이 짧지 않게 그리고 이제 배꼽까지 싹 다 이렇게 감춰주는 안정감 있는 패턴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한편 하실 거고 심지어 뭐 지퍼며 히든으로 요렇게 벨트 고리까지 딱 들어가 있는 정장의 팬츠입니다. 완벽한 정장 팬츠. 근데 얘가요 뒤쪽에 한 뒷밤 정도? 뒷밤 정도? 아예 그냥 밴딩이 들어가요. 밴딩이 싹 다 들어가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요렇게 요만큼 요만큼 가장 우리가 어머 여기가 끼면 나는 죽겠어 세상 불편해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는 밴딩으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짝짝짝짝 늘어나서 어디 하나 옥죄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골반 부분 허리 부분이 너무너무 편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원단감도 자체 사방스판 짝짝 늘어나주는 어디 하나 결리는 거 없는 요 정도의 사방스판을 갖고 있는 원단으로 편안하게 입어보시기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또 힘이 없는 축축 늘어지는 그런 원단이 아니라 화면서도 좀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레이온과 두 가지 원사가 혼합이 돼서 들어갑니다. 탁 만지면 어머 물 소재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탁 이렇게 손이 얹혀지면은 체온을 잡아주는 포근함이 있어요. 그런 탄탄한 원단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자켓, 트렌치코트 아니면 가죽코트 편안하게 이렇게 매치하시기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오늘 가져가셔요. 기본 팬츠에요. 기본 팬츠인데 그레이 컬러를 약간 포인트 컬러로 보셨다면 저야말로 그냥 딱 떨어지는 블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손이 허전하지가 않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서 사실 저는 손이 허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넣어주시면 되는 안정감 있는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요. 벌어지거나 늘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텍스처 자체가 배를 잡아줄 수 있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았고 고리도요. 이거 보세요. 두 개로 들어가요. 이런 섬세함이 백화점 입점 브랜드 C 컬렉션인 거죠. 아랫배 탄탄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앞뒤 동시에 보여드려요. 이런 팬츠 정도라면 만족하시겠어요? 정장 팬츠에서 이런 느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서 이게 진짜 고무줄 팬츠인가 싶을 만큼 근데 이건 제대로 떨어지는 정장 팬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요. 전체적으로 스트레치성이 들어가니까요. 무릎 아래쪽 이런 허벅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전혀 끼이는 게 없지만 날선 라인을 자랑을 합니다. 이다희 씨가 모델 핏이잖아요. 이다희 씨가 입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델이 아니에요. 제가 입은 핏으로 아마 고객님 고스란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은 살아있지만 완전 편안한 팬츠 찾으셨어요. 그럼 오늘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또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덤으로 느껴가실 수 있는 모임이며 각종 행사에 입고 가세요. 편안하게. 신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맞춰드리는 가격 오늘 뭐 체감 가격이 48,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죠. 신상이 이 가격이에요. 신상으로 가상에 도착해서